8월 18일 125일차 21시 20분입니다. 금요일 헬크레이크 리조트 가서 저 같은 경우는 트랜안젤의 사이트로 가서 간단히가 아니었죠. 되게 푸짐하게 옛날이 만들어준 토마토랑 치즈에 발사믹을 뿌린 그것과 베이블하고 크림치즈라고 이렇게 먹고 참 거기가 24km 정도 24가 조금 안되는 트레일 정션에서 또 거의 2에서 3km 정도를 오프트레일로 해서 가야되는 곳이었어요. 헬크레이크 리조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땡겨서 4시간 조금 넘는 시간 4시간 한 4시간 20분 걸렸네요. 정확히 4시간 20분 걸려서 가서 그렇게 먹었고 2시간 30분 걸렸네요. 그곳에서 2종이 형을 기다려 주려고 했는데 마침 엔젤이 절수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스토어로 이왕하던데 웬일인지 이종형이 벌써 스토어에서 물 먹으면서 저를 부르더라구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따라왔더라구요 몸의 컨디션이 좀 나쁘지 않았나보다 생각을 했고 원래는 조금 더 쉬고서 햄버거나 먹은 게 다 매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거의 바로 또 햄버거를 먹어버렸죠 먹고서 이제 앞으로 운행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BCT 데이즈 참석 여부도 이제 어느정도 정해야 되기에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예비를 딱 정하고 갈 것인지 며칠 있을 것인가 딱 정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갈 것인지 근데 의외로 이종형이 딱 날짜를 정해서 가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러기에 날짜는 변수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당겨서 가고 이제 그럴 때 를 위해서 좀 BCT 데이즈나 기타 뭐 여러가지 트레젤의 초대라든가 그런 것들 고려해서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자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당겨가자는 의미가 이제 근데 이종형은 그냥 우리는 속도만 발라졌지 가는 거리는 항상 똑같다 라고 했고 저는 솔직히 더 갈 수는 있는데 이종형 컨디션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솔직히 약간 눈치가 보는 것도 있고 해서 틀리지는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종형은 뭐 40에서 44 정도는 괜찮은데 이사하면 가게 되면 자기는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가고 싶으면 뭐 그냥 이제 만날 장소만 정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얘기가 시작됐는데 저는 저는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번 그레이터 레이크때도 아무 말없이 가버려서 아무 말없이 가버려서 조금 그랬다 어제 투정불이 되시길 하긴 했지만 그때도 그렇고 일어나는데 벌써 가고 없을 때 없고 그래서 좀 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가 근데 또 밤에 이종형은 또 오히려 저를 배려한다며시고 그렇게 했던 거 같더라구요 제가 아침에 그레이터 에서 이제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영상을 찍게 찍어야 돼서 이제 찜을 싸고 했는데 여전히 밥을 먹고 있길래 이제 조금 쉬었다 가고싶어하는 줄 알고 자기 먼저 이제 방이 안되게 먼저 가려고 조용히 그렇게 가려고 했다 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해석이 다라고 생각이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알지도 못했을거 같은데 알지도 못했을거 같은데 뭐 어쨌든 그 출발시간 그리고 출발시간 약속에 대한 것 같다고 뭔가 그런 미리 미리 얘기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좀 늦게 될 경우나 그런 상황에서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을 했구요 제가 어느정도는 전달이 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간만에 아 긴 진지한 대화를 해서 좋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여태까지 잘 그게 싸운 적도 없고 잘 맞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하죠 솔직히 제가 많이 참아서 뭐 그런거지 아니었으면 뭐 맨날 싸웠을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도 드디어 했죠 맘버스레이크에서 나 대신 좁아주겠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내가 움직일이 싫다 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턱썩 물어봤고 그럼 하루 더 쉬라고 쉬자고 그렇게 얘기하는거 어디고서는 아 그냥 내가 스스로 좋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그럼에도 나는 좀 좁은 형은 조금 부러지는 역할을 하면서 잘 조화가 잘 잘 잘 됐던 것 같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흠 거기에 더해서 이어폰 얘기나 신선에 대한 주제도 얘기를 하고나 싶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되게 너무 너무 민감하다고 해야되나 현재 그런 느낌이에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쉬고서 다시 출발하는데 제가 하면서 컸다 같은 생각이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아직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산을 저는 뭔가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 아름다움 에 대한 뭔가 찬상 뭐 그런 것들 산에 목숨 거는 그런 것들 잘 못 느끼겠고요 처음 봤던 같이 아직도 사는 훈련한테 하나의 도전하고 넘어야 되는 하나의 훈련 도구 라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끝날 때까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속도는 체크하고 고도함 이것저것을 따지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분석하고 뭔가 되게 아름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 되게 예쁘다 좋다 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금방 뭔가 질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고개에만 머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수를 하는 지가 너무 오래되서 얼굴이 얼굴이 기름기가 저도 거울을 한 번 쓸 상태를 모르겠네요 도대체 흠 흠 흠 흠 흠 내일은 오랜만에 마을로 가는 날이고요 약 한 34km 정도 운행을 하면은 흠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치를 하거나 혹은 운이 좋아서 그 이전에 한번 만났던 다른 아이커의 어머니죠 마마탱크라고 그분과 연락이 닿으면 뭔가 좀 들을 매직이 생길 것 같기도 하구요 일단은 히치를 해서 15마일 이동 이동해서 마을에 도달하고 우체국부터 둘러와서 우체국 공급을 받는 게 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은행 속도가 꽤 빨랐고 거리도 그렇게 될지는 않았어요 오랜 오랜만에 늦게까지 운행을 했고 일곱이 조금 넘은 시간이라 아마 아주 늦은 시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늦은 시간 늦은 시간에 맞췄는데 이 조경이 제가 보통 조금 오버 베이스를 한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물 뜨고서 돌아가는데 코피를 흘리더라구요 코플 다 먹으라 그랬다곤 아 네 아무래도 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상태로 봐서 또 다리에 뭐 벌에 물려 뭔가 벌에 물려 조금 부어있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아서 진동체 하나 먹었고 이제 좀 푹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도 잘 먹었고 진짜 오렌지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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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